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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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어제부터 공부한 거야 어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그게 공부한 거냐 지녀야 어 그냥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있으면 왜 공부하는 거야 내가 전부터 너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냥 앉아있다고 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어 다시 공부하세요 뭐 45분까지 가야 되긴 뭘 가야 돼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는 소리 하든지 말든지 공부 다 하고 오세요